적들도 처부수하라 히힛 이 거점을 점령했다. 두드벤틴일을 얻었군. 두드벤틴일을 얻었군. 두드벤틴일을 얻었군. 두드벤틴일을 얻었군. 두드벤틴일은 ult. 으악! 히힛 2-1 퀄티지를 받고 있다 자네가 앞서고 있어 그대로만 유지해 이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이더 그대로 밀어붙여 수고하실 수 있는 상황 수고하실 수 있는 상황 필요없는 상황 어휴 막상 아이안 장소로 파워플레이더 퀄티지를 아이안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뭘 주운 거지? 이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더 그대로 밀어붙여 이 거점에서 숙지하는 건 거점이 없으면 좋겠군 Die Get to the top 이 거점은 멈출 수 있으나 이 거점은 매우 중심으로 여기에 빛이 많이 있음 이 거점이 줄게 듣기 좋은데... 진짜... 도망진 것 같지 않음... 꽤 계속 property 도망진 것 같은... 도망진 것 같지 않음.. 도망진 것 같다... 도망진 것 같다... 도망진 것 같다...